따라라 따라라 따라라라 따라따라라 그대의 익숙함이 항상 미쳐버릴 듯이 난 있도록 당신은 내 귓가에 속은 내게 멈추지 내게 멈추지 그렇다 목욕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고 싶은 말이 없어질 때까지 난 기다려. 그 어떤 말도 이젠 우릴 스쳐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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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작은 네이버기 그래서 청약을 가득한 것 같아요 이제 청약을 넣어오면 청약을 구매해주고 청약은 또 시장으로 구매하는 것 같습니다 청약은 안정부는 처음으로 청약을 주문하는 것 같습니다 청약은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되지? 원단이? 그렇죠. 이게 쨍한 게 뭐가 필요하긴 할 것 같아. 아니 너네들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때야. 아니 너네들이 말하자마자 눈 마주쳤어. 여기서 화들짝. 알았어. 졸맞겠다 야. 너한테. 여기 이렇게 삼각형이 짧게 해서. 이거 두 겹으로 올리고. 대칭으로 만들어줄 거죠? 네. 파이로 만들겠다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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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이거 깨뜨리만 안 써서 좋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대체 올리버스 사랑했다는 말 안시는데 아름다운 것을 보여야 하네 뭔 말이 없었지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슬픔인 나를 들을까 들을까 나는 너를 보고 서 있어 그 어떤 말도 내 귀가에 이젠 머물지 않지만 하고 싶은 말이 없어질 때까지 많이 더 눈이 없었지 감사합니다.